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청와대는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의 노력을 일본 측이 묵살하면서 경제보복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더 이상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일본에게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맞불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입법 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끝났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시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는 근거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시행하면 근거 없는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수출관리 강화 차원이라며 일본과의 대화창구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자, 그렇군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가군에서 빼서 신설된 가의 2군에 넣고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은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으면 됐던 절차가 1년에 한 번씩 개별 허가로 바뀌고, 심사기간도 15일로 늘어납니다. 시행되면 일본은 1,735개 품목을 수입하기 까다로워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맞불 작전이 국내 산업계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죠. 최근에 몇몇 일본에서 수출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그런 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산업계가 전환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양국 간의 교역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일 이런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일본을 제외를 하게 되면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무역관리 그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지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칫 일본이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 우리도 제외한다. 오해, 그러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옆집에서 우리 집에 돌을 던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돌을 그대로 던져서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일본 수출 비중이 낮아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최 기자, 이 WTO 제소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우선 관련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지지를 얻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WTO와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해서 추가 규제보다 찔끔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면 압박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